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폭염특보가 이어져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층 더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포항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연일 열대야 소식이 있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서 무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경주 24도, 영덕 25도, 포항 27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2도, 영덕 포항 경주 3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7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해상 맑은 가운데 곳곳에 구름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의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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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